초은이가 무대에 서려고 할까? 그렇게 한다고 했다니까? 세상이 정식으로 알려지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한 대지 자, 어디 봐봐 어우 우리 신랑, 모델해도 되겠다 그럼, 야 엄마만 반대 안 했어도 내가 모델이, 아니 모델이 아니라 내가 배우도 했어 아이고, 그냥 띄워주니까 정말이야, 한 번 해봐? 응, 해봐 잘 봐 자, 일본 포즈 먼 삼바라보기 프로필 뒤로 돌았어, 앞으로 이렇게 통 어때? 제법이다